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주도주를 띄는 성격을 지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미리 발굴해서 선점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와 그리고 오늘의 급등주 따라잡기 코너죠. 히든 종목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죠. 잭슨홀 미팅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우리나라 지수 2%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금 그래도 빨간불 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오름색 티면서요. 삼성전자도 오늘 빨간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녁 방송으로 알려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시고 8월 9일에 두산 박해시 직전 고카를 돌파 시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꾸준한 악재로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 정도까지 올렸을 때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과 부채 리스크 그리고 우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 리스크와 그리고 부동산 리스크가 언제 터지느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채 리스크가 터지느냐. 미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느냐. 이것이 과거에 우리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촉발이 됐었던 리먼 브라우스 사태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 대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들이 점점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 굉장히 이런 이슈들 전망들이 나올 때마다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파워루장이 매파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경기 침체 오더라도 금리 인상은 꾸준하게 지속될 것이다. 기준 금리 4%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력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부분들은 사실 작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총 6번의 금리 인상이 원래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시수가 크게 무너짐에 따라 코스닥 전일자 약 3%대 좀 강한 조정이 나왔지만 장전에 우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2700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 나스닥 지수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추정하면서 강보화권 정도로 선물 지수가 상승 전환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전일자 새벽 시간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으나 미국 선물 지수가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우리 반등의 상승 반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우리 증시도 우리 코스피 코스닥 아침에 사실 전일자 너무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우리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어제 올라간 종목들이 한 종목도 없었고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어제 올라간 종목들이 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30여 개 종목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제 전부 다 파란 불 켜면서 무너지기만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상승장은 아니지만 어제 낙폭의 일부를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멈추고 혹은 우리 소폭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코스닥 지수 기준 770포인트 지지 반등 여부 밑으로 지지 구간이니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우리 코스닥 다시 800포인트 810포인트 돌파하고 위로 다시 추세상 단위인 우리 830, 840까지 추가 상승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말 FMC 회의까지 약 3, 4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 4주 정도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 9월 말 금리 인상 0.75% 우려 혹은 0.5% 금리 인상을 하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또다시 금융시장 출력일 수 있다. 이것은 연말 그리고 내년 1월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증시에 충격을 반복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우리가 지금 구간 수십% 수백% 수익률을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할 때마다 9월달 10월달 11월달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나올 때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우리 암호화폐 시장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도 타이밍도 우리 실시간으로 잘 포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장 상황부터 리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1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시간 중에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숙과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또한 종목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바다권에서 종목을 사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8월 9일에 알려주신 S51 지금 직전 고가를 돌파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돌파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추가할 리뷰 전략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게임주 시리즈 때 알려주셨던 W게임주가 장중 9%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게임주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프닝 때 리뷰를 몇 종목 패스하고 좀 넘어갔는데 설명드리고 마저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51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9일에 우리가 이 종목을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상 추세 하단 구간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가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입니다. 지금의 구간은 우리 8월 9일 화요일 이후에 8만 7천 원에서 현재가 10만 7천 원 정도까지 약 20% 이상의 상승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 직전의 고가를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뚫어낸다면 전고가를 뚫어낸다면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12만 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은봉권 차익 실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입절선 구간을 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이탈하면 우리는 9만 원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입절 대응하셔서 수익 챙기고 또다시 이 주식이 8만 원, 9만 원대까지 조정받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AS 진행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0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자율적으로 수익권, 추가 수익권 도달하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셔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날 이야기를 드렸던 W게임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게임즈들, 우리가 게임즈 특집으로 해서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넷마블 이런 종목군들 다 수십 퍼센트의 상승을 다 안겨드렸던 종목들이죠. W게임즈는 게임즈가 올라갈 때, 우리 다른 대형주들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았던 중소형 관련주고 이 주식이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 8월 중순 3주차 정도의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일봉상,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 추세 하단 구간에서는 즉 4만 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그 밑으로 조정 시 적극적으로 물량을 바닥에서 확보를 하셔도 좋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우리 W게임즈라는 종목이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약 5년에 두 번밖에 오지 않았던, 이 이후에 한 번 그리고 두 번밖에 오지 않았던 저감의 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우리 시치노분들이 저감의 수 진입기에 노려보시고 그리고 나서 기간 반등을 노려봤을 때 정말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W게임즈라는 종목을 8월 3주차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플러스 거의 10% 정도, 9.92%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 사실 10% 수익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상승했는데 따라 들어갔다가 막판에 지수가 빠지면 오히려 더 크게 물리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우리는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오늘 10%가 올라가는 이 상승을 온전히 수익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이 재무제표가 꾸준하게 매출액이 1,500억,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대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동기업의 목표가가 굉장히 크게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보유 중인 물량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추가 반등 노려보시면서 5만 원대 정도 일부 비중, 추가 비중, 익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게임 관련된 테마주들, 작년 하반기 메타버스 이런 테마주 형태로 급등 나왔을 때 이 주식이 8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과거로 계십니다. 우리는 4만 원을 잡았는데 만약에 다시 한 번 행운이 터지게 된다면 수익률 세 자리도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므로 우리가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W게임즈 8월 3주차 지금 이 종목 방송 못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통 종목이 3만 6천 원 깨지 않고 우리 3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구간 반등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공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프닝 때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세압의 스틸지주 종목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네옴 시티 관련주로 저녁방송 유레카 종목으로 찍어드렸던 종목입니다. 금요일 종가에 이 주식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옴 시티가 우리 예전에 계획했을 때는 600조, 700조 정도의 예산을 사우디에서 투입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물가도 올라가고 정말 이 구상하는 것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못해도 1,100억에서, 정정하겠습니다. 1,100조에서 1,200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네옴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사우디가 고유가 국면에서 천문학적인 막대한 오일머니를 벌어들였고 이것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과 내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프라 관련된 우리 국토부 장관이 주최하는 국토부에서 주최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예정이고 거기서 수많은 중동 국가들과 수많은 해외 투자 담당자들이 방안을 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중동 국가들의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우디 왕세자의 방안 일정이 올해 빠르면 10월 말에서 늦으면 11월 달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자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정상급 우리 사우디에서도 정상급의 그런 국가 지도자가 방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급의 정상급의 인물이 그 왕세자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온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슈들은 오늘과 내일이 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으로는 왕세자의 방안 시점에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금요일 방송 못 보셨던 분들 어제 플러스 16% 오늘도 장중 플러스 10% 정도 이틀 동안 수익을 크게 챙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과 내일 중으로 고가에서 차익실현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주식을 관심 종목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15,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맥점을 잘 포착하셔서 이거를 언제까지? 연말 왕세자가 방안할 때까지 다시 추가 시세를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해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세하베, 스틸, 지주와 그리고 그 관련된 종목들 우리 세하, 특수강 세하, 특수강 그리고 세하, 특수강도 오늘 지금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방송 전해드리고 어제 매수기회 주고 오늘도 장대양봉 뽑아낸 모습이기 때문에 동 종목 같은 경우도 밑으로 15,000원 구간 메모해 두셨다가 빠지면 반등 타이밍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세하, 특수강과 세하베, 스틸, 지주의 지주회사가 세하, 홀딩스입니다. 세하, 홀딩스 종목도 금요일에 이야기 드리고 어제 매수기회를 주고 그리고 오늘 장중 11% 시세가 나왔는데 동 종목 같은 경우도 10만 원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우리 세하 그룹주들 세하, 홀딩스, 세하, 특수강 그리고 세하, 세하베, 스틸, 지주 관련된 3개 종목들 네온시티 관련주로 이번 주 수익 챙기시고 10월 말, 11월 초 다시 한 번 우리 저가의 공장께서 수익 챙기는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타이밍 잘 못 잡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실시간 소통 진행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녁방송대 알려주신 네온시티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두산박해까지도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두산박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8월달 우리 건설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증시가 빠지고 있음에도 우리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장비 관련주들 초대형 그런 건설수주기대감 해외수주기대감으로 주가가 우산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목 같은 경우도 전국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만 5천 원을 뚫어내면 그 위로 상반 3만 원 후반까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추가 수익권 분할 매도 진행해 나가시면 되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직전에 고가를 뚫어낸 우리 3만 3천 원을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2절선 3만 3천 원 그리고 위로는 3만 5천 원 돌파하면 2차 원표가 3만 8천 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2,500개 종목들을 차트를 돌려보시면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실적은 좋은데 저점에 위치한 종목들 혹은 10년, 5년 만에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우리 저가 매수기에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주시면서 오늘 리뷰 종목이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리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오늘자 W게임즈가 장중에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5만 원권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1 또한 10만 원이 위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 독박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바닷건 종목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3위 종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네이버입니다. 네, 3위 종목 네이버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가지고 오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정부에서 그런 충전식으로 간편 송금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토스 이렇게 우리 전국민이 애용하는 그런 간편 송금 시스템을 그런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주가의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하면 카카오, 네이버 코스피 시청 상위 IT 관련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플랫폼 관련 주고 그런데 주가를 바라보니까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주가가 46만 원까지의 큰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그 시작점이 저는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전에 20만 원을 뚫어내면서 돌파하면서 그 이후에 20만 원과 21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40만 원대까지의 강한 상승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거에 40만 원에서 현재가 23만 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우리가 20만 원, 21만 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주식은 우리가 저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물음에 저는 싸게 사면 수익이 날 것이요. 고점에 사면 손실이 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반토막난 구간에서의 일봉상 추세하다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이버를 저가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가 송금과 관련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보다 사실은 콘텐츠 관련된 매출액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핀테크 관련된 매출액의 비중과 콘텐츠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작년에는 우리 핀테크 관련된 매출 비중이 약 14%였고 올해는 14.6%였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전년 2분기에는 약 8%였는데 올해는 13% 정도로 1년 만에 매출 비중이 5% 콘텐츠 쪽에서 굉장히 급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하면 네이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웹소절 플랫폼 인수해가지고 점점점 이런 웹툰에 대한 콘텐츠들 영화하고 드라마 제작하고 하면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콘텐츠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급속도로 증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하면 네이버 쇼핑에서의 그런 오프라인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커머스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22% 그리고 서치 매출 비중이 45%이긴 하나 이 회사가 점점점 콘텐츠 관련된 매출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매출 비중이 핀테크 관련된 매출과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그런 핀테크 사업 부분이 우리 송금 간편 송금 금지한다 이런 지침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지침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졌는데 사실 다른 쪽으로의 콘텐츠 관련된 사업이 부각되면 다시 바닥에서 테마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살짝 설명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20만 원과 21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원 초반은 네이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억가 매수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쿠팡이나 다른 온라인 그런 이커머스 관련된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점유율 높게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이커머스 절대 강자가 저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가 이제 그런 서치 플랫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커머스 시장 장악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 네이버 항공이라든가 그런 예약 플랫폼들까지 산업적인 부분들 매출력이 꾸준하게 성장이 나가고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핀테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악재로 주가의 하락에 반영이 된 부분이나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이 나가고 있는 컨텐츠 관련지로서의 시세에 분출을 예상하도록 하겠고 네이버가 제페토라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컨텐츠 그런 플랫폼 이런 부분들도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게임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이슈로 더 큰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네이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근 주가가 반토막 난 점이 또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핀테크 사업 부분에서는 매출이 좀 저조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커머스와 컨텐츠 관련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오늘 네이버 3위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라인은 20만원에서 21만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대 초반 라인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는 게임과 메타버스, NFT 관련주 다시금 주목을 받을 때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유동성을 회수하기 때문에 큰 상승을 만들어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임 관련주를 저점에 잡았는데 수십 퍼센트 단기 시세를 노려봤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네이버 또한 컨텐츠 관련주로 대세상승, V자반 등은 아니라더라도 기간 조정 중에 우리 박스권 하단에서 단기 박스권 상단 영역대까지의 시세를 조금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은 우리가 마음 뜨거워지면서 돌격 앞으로 해야 될 시점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증시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조금 대세상승은 큰 관점에서 버티고 버티고 이렇게 힘든 장을 끝까지 이겨내야 나중에 대세상승관으로 접어들었을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들 뿐만 아니라 기술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대신에 싸게 사서 올라가면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좀 보다 조금 적극적으로 돌격 앞으로를 하기보다는 저가에 좀 방어적으로 오래 살아남는 그런 매매 전략 취해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을 짧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닝 강점에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3위 종목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브레인즈 컴퍼니 어떤 회사죠? IT 인프라를 통합하는 업체인데 사실 이 회사의 공모가가 2만 5천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공모가격이 약 12,750원 정도가 됐었던 기업인데 지금의 주가 7천 원, 8천 원까지 공모가 대비해서 약 30% 가까이 할인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6월달, 7월달 무너지면서 전저가를 이탈하고 낙폭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은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상승, 반전형의 캔들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 공모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서 주가 7천 원에서 단기간에 9,500원 정도까지의 시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중바닥에서의 단기 상승과 혹은 9,500원을 뚫어냈을 때 위로의 추가 상승을 누려보기 적절한 종목으로 브레인즈 컴퍼니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즉 저는 손익비가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폭등한 고점에서 5%, 10% 수익 내려고 잠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이게 5분의 1 토막 납니다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80%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바닥에서 손절 잘 잡고 기간 보유했을 때 이 시세가 밑으로 5%, 10% 손절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위로는 10%, 20%, 30% 그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밑으로는 하방, 안전벨트, 손절과 대응해야 되겠지만 위로는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는 종목으로 브레인즈 컴퍼니 종목 오늘 지금 바닥에서 미리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바닥 구간에서 현재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브레인즈 컴퍼니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가격 라인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박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은 어떤 기업인가요? 바테너님 웹젠은 뮤 온라인이나 R2 이런 모바일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그런 IP를 활용해서 만든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꾸준하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사실 중국에서 게임판으로 승인을 잘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 지도에 다시 한번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의 연간 기준 재무제표를 꾸준하게 살펴보니까 우리 2020년도까지만 해도 매출액 500억이 안 되던 회사가 우리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2800억 영업이익 1000억 원 정도를 달성하면서 시가총액 6000억 대비해서 우리 게임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회사가 돈을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벌었을 때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저는 18500원 정도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8500원 정도가 연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기업의 청산가치 영역인데 지금 가격은 연말 기준 12월 기준 청산가치보다 빠져있더라는 것은 저는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500억이 안 되던 회사가 5배 이상 외형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게임 회사가 앞으로 중국 시장이 열린다 혹은 게임 신작 출시한다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바닥에서 강하게 V자 반등은 이루어내지 어렵겠습니다만 여기서의 천천한 시세로 6허브 구간의 반등을 우리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웹젠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로 상승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4월달 이후에 우리 5만원 고가에서 최근 저가 2만원 밑으로 거의 마이너스 60% 이상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 바닥에서의 기간 조정만 마무리가 됐을 때 즉 바닥에서 매진만 완료가 됐을 때 그 위로의 상승은 우리가 밑으로 손절 조금 잡고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큰 상승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게임 관련 주 웹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 저평가 관련 주 그리고 게임 관련 주로서의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웹젠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60% 이상의 거꾸로 가는 그런 이상한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손절가 짧게 잡고 위로의 천천한 우리 시간을 사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기 적절한 종목으로 웹젠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바로 웹젠이었습니다 오늘 3위부터 1위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았던 성장주들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이버를 비롯해서 IT 플랫폼 관련 주 그리고 또 반도체 게임 관련 주들 IT 관련 주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V자 반등을 나타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U자 반등으로서 바닷건에서 사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전략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세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시려면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에 계신 분들 노란톡에서도 문의를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노란톡에서 문의해 주신 상담인데요 재룡정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재룡정기 매수 가격은 9,448원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자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하락을 하면서 재룡정기 현재 가격 8,000원 초반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주식을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변형해서 고점에 사면 손실이 날 것이요 저점에 사면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못 참고 거래대금 터질 때 최고가에서 최고가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 지표 추가해서 보조지표 RSI 보조지표를 추가해 봤을 때 어디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일까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과매도 구간에서의 저점과 그리고 이중바닥을 다지는 4,000원 초중반 가격에서의 이 주식에 저가 매수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4,000원짜리가 100%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3%, 5% 수익 내려고 9,400원에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수십 퍼센트 그냥 물리는 거고요 여기서 또 차익실현 떨어진다 하면 그 밑으로 하방이 저는 5,000원에서 4,000원 중반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패배 아픕니다 손실 아쉽습니다 하지만 7,900원 이탈하면 비중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7,400원 구간 마지노선 대응하셔서 과거의 한계점이었던 구간에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7,900원과 7,400원이 현 시점 주요한 지지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7,900원, 7,400원 이탈했을 때 우리 비중 조절과 손절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걸 공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손절 치면 이 종목 관심 종목에서 삭제냐? 아닙니다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만들어진 과매도 구간에서의 구간이 10만 불짜리 매스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지는 2중 바닥, 3중 바닥은 100만 불, 천만 불짜리 매스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 시세가 나온 이 시세를 다 반납한 4,500원, 5,500원 가격에서는 우리 시청자분이 복수전의 기회를 바닥에서 다시 누려보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종목이 전기 관련주, 송정 관련주 이런 쪽으로 대북 송정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데 외교적인 부분이라 이 회사의 실적과는 무관한 부분이라 언제 또다시 남북 경협주로 부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당시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3월에 악수하고 우리 5월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할 때 이 회사 주가가 5천원에서 단기간에 2만원까지 실적 기반하지 않고 대북 송정, 남북 경협주로서의 시세가 4배 분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능성으로 외교적인 부분들이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은 현재 기준으로는 과거 2만원에서 3천원까지 시세가 무너졌고 이 3천원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 차익실현 떨어지면 그다음 하방은 4,500원까지 낙폭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9,400원에서 4,500원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반토막이기 때문에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셔서 우리 소중한 투자원금 잘 지켜나가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낮은 가능성으로 우리 직전의 고가를 뚫어낸다 한다면 저는 본전에서 절반 이상 비중 정리하시고 만원 초반 가격대, 만원에서 만 천원 정도 가격대에서 전량, 익절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남북 경협주로서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9,400원을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화해 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만한 모멘텀이 저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과거처럼 만나서 악수하고 개성공단 다시 재가동해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관련된 테마주, 수혜주로 부각이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저는 우리 본전 오면 청산 관점으로 그리고 7,900원, 7,400원 깨지 않는 선에서만 반등 늘어보시고 출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룡정기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손절 가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7,900원에서 7,400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신규 매수의 구간은 4,500원에서 5,500원이었으니까요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다면 노란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을 하신 분이셨네요 노란독문이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추가 전략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8606님께서 보내주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2만 5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의 가격 살펴보니까요 2.3% 상승을 하면서 현재 가격 2만 4천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대비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언제 입절하시면 좋을지 궁금하실 테니까요 얼른 파트너님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일본산 고가에서 박스권 등락이 지속이 되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1만 8천원 2만원 초반까지 빠지면 거기가 다시 매수하셔도 좋은 구간이니까 지금의 구간은 2만 4천원에서 2만 7천원까지 분할 매도 진행해서 익절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선 저는 2만 3천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만 3천원을 이탈하더라도 수익을 챙겨주시고요 2만 3천원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더 높은 유리한 가격인 2만 4천원에서 2만 7천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대응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과거로부터 이 2만 7천원과 우리 2만 8천원 구간이 과거에도 차익실현 떨어지고 차익실현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었던 구간입니다 2만 7천원 뚫어내고 3만원 갈 거다 4만원 갈 거다 이런 부품 희망보다는 특별한 호재 발생하지 않으면서 거리대금 터뜨리면서 뚫어내지 못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2만 7천원이 이 주식에 매도하기 좋은 과거 이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과거 차익실현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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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었던 구간을 우리는 매도 타이밍으로 미리미리 예상하시고 나는 2만 4천원 2만 7천원 영역에서 분할 매도를 쳤다가 또 빠지면 바닥에서 2만원 초반에 다시 잡겠다라는 매매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 타이밍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라인이 분할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분할 매도라인 2만 7천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2만원 초만대로 떨어진다면 또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유념해 주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입니다 9520님께서 보내주신 가온칩스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2만 6천 130원 꼼꼼하게 남겨주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자 가온칩스 가격 한번 살펴보면 강보압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2만 1,650원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선장 종목들은 발행된 부분들 언제 물량이 풀리게 되는가를 관심 있게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지금 얼마였냐면 상장정보 일정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상장정보 일정 체크를 해봤을 때 제가 잘못 눌렀네요 우리가 앱클론이 아니라 종목이 가온칩스라는 종목이고 가온칩스 종목의 공모가가 1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2만 1천원이에요 즉 공모가보다 주가가 높다는 것은 공모가의 물량이 풀렸을 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사 신규 선장된 날짜가 5월 20일이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마다 물량이 풀릴 수 있다 즉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 기준으로 2주 확약을 걸었던 물량 우리 0.7% 우리 9% 우리 5%가 되고요 1개월 물량 우리 보호의 수 물량들 우리 풀리는 일정들 그리고 3개월 물량 풀리는 일정들 6개월 물량들 조금 이제 보호의 수가 풀리는 일정들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확약되어 있었던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4천원의 물량이 우리 상장 이후에 3개월 뒤 그리고 상장 이후에 6개월 뒤에 한 번 더 우리 저가 물량이 풀린다라는 이슈가 이 주식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이제 5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6, 7, 8 3개월 지난 시점에 주가가 저점을 지났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시점에 저점을 지났고 또 한 달을 지난 시점에 저점을 지났던 부분들이 왜 2주, 한 달, 3개월 단위마다 이 주식이 계속 빠질까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가 추세 하단까지 조정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또 3개월을 더하면 9, 10, 11월 달입니다 11월 말에는 또다시 6개월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면서 조정을 또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11월 전에 10월 달, 9월 달 전에 물량을 기술적 관등 노려보고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공모가가 14,000원이고 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정상 궤도로 좀 접어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온칩스가 실적에 무관하고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있지만 저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사료가 되고 개인적으로 2만 5백 원을 이탈하면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능한 공모가 금방인 14,000원까지 빠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점에서 제공약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 11월 전에 즉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에 올라왔을 때 2만 6천 원 올라오면 청산하시고 저평가되어 있거나 더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 진행해 나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로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전에 매수가 가격까지 올라와 주신다면 또 평당가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 가격이 1만 4천 원이었다는 점 또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2만 5백 원 이탈할 시에 손절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3952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입니다 비엘팜택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 가격은 1,363원 비중 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가격 비엘팜택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강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현재 876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엘팜택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3개 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과거에는 넥스트 BT라는 기업이었고 지금은 비엘팜택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과거에 발행된 우리 전환사체 전환 청구된 가격이 1,800, 1,380원인데 그 직전에 저가와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최근 단기적으로 반토막 정도 추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연말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로 관리 종목 지정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슈가 좀 발발이 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업 분석 들어가서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는가 보니까 대주주 우리 비엘이라는 회사가 지분 26%를 가지고 있는 우리 코스닥 기업입니다 우리 코스닥은 상장 규정상 4개 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19년도 적자, 2020년도 적자, 2021년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루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적자를 기록했으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한 번 더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해서 얼마나 흑자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지를 연말까지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재무제표를 좀 보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니까 2분기에는 또 적자를 기록하면서 반기상 약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8억 이상 흑자 못 내면 영업이익 못 내면 이 회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도록 하겠고요 아까 전환사체에 발행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1,380원짜리 물량들 전환청구권 행사했다라는 부분들과 아직 미상안된 전환사체에 대한 단가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회사는 전환사체가 남아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228억 원 정도의 전환사체가 남아있고 이 물량은 만기일이 24년, 25년, 26년입니다 이 단가가 9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 100억에 1,000원 정도 55억에 1,300원 정도 60억에 1,200억 정도 고려했을 때 대략적인 평당가가 1,100원에서 1,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단가는 1,000원이 안 되죠 그럼 이 4주들의 평당가보다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전환사체가 우리가 공시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얼마까지 전환사체 가격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공시 분석을 전부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환가액을 1,300원짜리를 900원으로 낮췄습니다 시가하락에 대한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면서 이 225억의 큰선들의 단가를 1,100원, 1,200원 정도 됐었던 물량을 1,000원 밑으로 낮춰가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관련된 전환사체 공시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면 최저 조정가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내려가서 보도록 하면 최저 조정가액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체크를 해보면 전환가액이 1,400원이고 여기는 최저 조정가액이 지금 여기 공시사항으로는 나와있지가 않은데 노랑톡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최저 조정가액이 얼마인가를 다시 분석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구간은 225억의 전환사체 전환가액을 낮춰가는 과정이고 이 물량은 24년, 25년, 26년이 만기기 때문에 그 전에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서 들어올리는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텐데 그 재료와 모멘텀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구간은 우리 800원, 84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우리 앞으로 2024년에서 2026년 전환사체 만기까지 그들의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중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 가시고 800원, 84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할 때는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음 코너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리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알려주신 월요일 앱클론 종목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또한 이거래일 연속 상승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추가 리뷰 전략이 있다면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시청자님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앱클론이라는 종목이었고요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25%까지 추가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잡았어요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거리대금이 터지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낼 때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노랑톡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관심 종목 설정해 드렸고 방송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히든 종목으로 저격을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면 바닥인가요? 아니거든요 대바닥 구간에서가 아니라 대바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수급이 붙었을 때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돌파 슈팅 자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고 오늘 제가 상한가 담당 파트너라고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잡아내게 되면 제가 오후장 마감에서는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로 다시 오후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앱클론 종목이 상한가 가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할로 수익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종목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전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현대바이오가 장중에 11%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라 가격 조정 이후에 우리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어제 장중 6% 그리고 오늘 장중 11%까지 이 거래일 만에 단기 시세를 뜨겁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린 종목이 현대바이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종목 앱클론 종목이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제가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히든 종목까지는 공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노랑톡에서 우리 히든 종목 그리고 오후 2시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까지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제2의 상한가, 제2의 앱클론과 제2의 현대바이오 종목까지 함께 관심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알려주신 앱클론과 현대바이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달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발굴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또한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데요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으십시오 보고선 후에 유튜브detector 및